2019년 결산 히터예감 인정곡 페스티벌 서울에서 전국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 우리 가수분들 입장 2부 3부 4부까지 오늘 시상식 인정곡 수여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정곡 수여식은 우리 미마미직 와무소 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위공원 기준일 2019년 10월 31일에 미마미직 embc.tv 방송 채널인 복서 세이캐스터 라디오에 방송된 선곡표와 유튜브 아프리카 tv embctv 방송영상 캐시물 조회수 등을 두루 감안하여 발표하는 2019년 결산 히터예감곡 99곡 설에 선정되기에 인정서를 소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미마미직 embc.tv 사장 홍석기 국장 오와보소 다음은 우리 안동탁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019년 결산 히터예감곡 99곡선 인정서 가수 안동탁 타이틀곡 천 단추 이하 소중한 내용은 전과 동일 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단추를 끼우다 보면은 아마 끄긋날 수가 있겠죠 네 요즘 첫 단추라는 곡으로 tv 채널을 강타하고 있는 멋진 남자 노래교신을 강타하고 있는 멋진 남자 안동탁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내 사랑 첫 단추를 잘못 부른 이렇게 해 protection 생각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높고 높은 저 하늘에 빈의 이름 적어놓고 불러봅니다 사랑한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내 인생 꽃단추를 잘못 부렸나 생각하는 생각사로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높고 높은 저 바다에 님의 얼굴 뿌려놓고 불러봅니다 사랑한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불러봅니다 사랑한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믿어 너는 하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